아니? 아니지, 이럴 자, 오늘은 우리집 단골 또 순대국집으로 갑니다 신의주 찹쌀 순대 조심하시고요 어우 추워 여기가 하계도 브라운스턴 있어요 어우 뭐 터졌나봐 이럴, 이거MIKGIGO 맛있는거 같아요 그럼 깍 Qurups이 먹고 싶어요 그럼 이거 깍쥬도 맛있는거 같아요 그럼 깍쥬도 먹어야지 그럼 깍쥬 먹어야지 주변에, 이기랄기 lights, 가루같은걸 많이 먹는데 이게... 이게 들깨야, 몸에 좋지 남순 하나 먹어 잘라 가더가 들어가 있구나 어? 뜨끈뜨끈하게 먹는 거야 죽인다 죽이지 아니 나 순자꺼 너무 좋아 순자꺼 너무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다 찍고 있나, 아직? 어, 가깝잖아 딱 좋아, 딱 좋아 여기는 약간 달달한 편이긴 해 남순 하나에 대해서 주의적으로 달달해, 호모씨 찍었어 여기 좀 빨간색인데 카메라로 볼 땐 주황색 먹어볼까? 음 뜨겁지? 그럴 땐 든득하고 최고야, 그지? 아니 아니, 이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좋은 거는 바닥에 뚜껑뚜껑 하다는 거지 이거 바닥에 너무 뜨거워, 두근두근해 어떻게 되찌는 걸까? 도망가기 어, 예, 이게 내꺼야 그지 보니 네,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